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꽃 만들어 볼게요.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 번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 아래쪽 부분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왼쪽 색종이를 접어줄게요. 접혀진 색종이의 모서리는 오른쪽 접은 선에 가도록 맞춰주세요. 뒤집어줍니다. 앞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 뾰족하게 해주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앞에 있는 색종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이 뾰족한 모서리에 맞추어 살짝 접어 자국을 내줍니다. 이 자국부터 맨 앞쪽에 있는 색종이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 색종이 모두 펼치면 육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나와요. 모서리에 맞추어서 한 번씩 반으로 접어줄게요. 총 3번 반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한 칸 옆으로 돌려서 다시 모서리에 맞추어 두 번째로 반 접어줍니다. 펼친 후 다시 한 칸 돌리고 모서리에 맞추어 마지막 세 번째로 반 접어줄게요. 그러면 모든 모서리에 맞추어 선이 생기게 돼요. 뒤집어주세요. 이 평평한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한 번씩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것도 총 3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 칸 옆으로 돌려서 반으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으로 돌려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한 번씩 접어줄게요. 총 6번 접어줄게요. 한 번 접었다 펼쳐주세요. 한 칸 옆으로 돌리고 두 번째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칩니다. 세 번째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쳐주세요. 네 번째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칩니다. 다섯 번째로 접었다가 펼칠게요. 한 칸 돌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번엔 위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한 번씩 접었다 펼쳐줄게요. 위쪽으로 보이는 접은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칩니다. 한 칸 옆으로 돌려주세요. 두 번째로 접었다 펼칩니다. 한 칸 옆으로 돌리고 세 번째로 접었다 펼칠게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여섯 번 접었다 펼칠 거예요. 한 칸 옆으로 돌려서 네 번째로 접었다 펼칩니다. 다섯 번째로 맨 위에 접은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쳐줄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맨 위쪽에 있는 접은 선에 맞추어 접었다 펼칩니다. 모서리에서 이어지는 선들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보이는 육각형 도형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접어줍니다. 표시한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한 번씩 접어줄게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접히게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커다란 육각형 모양을 따라서도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그러면서 색종이를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세요. 안쪽으로 보이는 이 작은 육각형 모양을 따라서 다시 색종이를 이렇게 꼬집듯이 모서리부터 조금조금씩 접어줍니다. 가운데 쪽으로 모아줄게요. 뒤쪽으로 손가락 넣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모서리부터 조금조금씩 안쪽으로 접어서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히게 돼요. 색종이 옆으로 살짝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 날개 부분 접어줄 거예요. 비스듬한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이에요.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올립니다. 또 비스듬한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날개 부분을 접어내립니다. 색종이 한 칸 위로 올리고 다시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날개 접어줍니다. 나머지 모두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접어줄게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날개들 접어줄게요. 마지막 여섯번째 날개도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만든 후 접은 선을 따라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아래에 있는 색종이 위로 이렇게 빼내줄게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색종이 펼친 후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바깥으로 살짝 들어 빼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펼친 후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들고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 여섯번째 날개 바깥쪽으로 빼낸 후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첫번째 접었던 색종이의 모서리가 안에 있어요. 바깥쪽으로 빼내주세요. 안쪽에 있는 색종이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주듯이 접어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빼내줄 수 있는 만큼 접어줍니다. 오른쪽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왼쪽으로 한 칸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를 바깥쪽으로 빼내주듯이 접어주세요. 왼쪽으로 한 칸 돌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를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으로 빼내주듯이 반 접어내립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색종이가 벌어지는 이 모서리 쪽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모두 접어줄게요. 그러면 꽃잎 모양처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색종이 돌려가면서 모서리가 있는 쪽 부분은 모두 다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예쁜 꽃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